주식 투자의 세계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전승기 연구원 금요일이 돼서 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승기 연구원님은 265 안 맞으시겠죠 설마? 맞을 것 같습니다. 나쁜 마음이에요? 아닙니다. 자 우리 전승기 연구원님. 265. 265. 그 레트로 아주 고가냅니다. 비싸게 팔 수 있는 중고나라에. 자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저는 잘 못 지냈습니다. 왜 잘 못 지내셨죠? 이번 주도 주식이 안 좋아요. 그래도 뭐 아주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락은 멈췄잖아. 그게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지지난주까지는 정말 막 너무 안 좋았거든요. 지난주 좀 좋아졌잖아요. 지난주 좋아질 때 또 약간 좀 안 좋은 친구들이 제가 섞여 있었어요. 와 신기하더라고요. 하여튼 뭐 길게 드릴 말씀은 아닌가 죄송합니다. 하여튼 일관미 주간 시장 동향부터 한번 쭉쭉 살펴보겠습니다. 네 뭐 말씀하셨듯이 힘든 한 주였지만 어쨌든 플러스로 전일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코로나 재확산, 증세 이야기, 미중 긴장,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었는데 그럭저럭 잘 버틴 것 같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다운은 0.6% 그다음에 나스닥은 0.1% 정도 상승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미국 경제가 괜찮네 라는 좀 인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60만대로 내려오면서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제일 낮은 수준으로 내려왔고요. 또 바이든 대통령도 100일간 백신 보급 속도를 더 빨리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면서 미국 경제가 더 괜찮겠다라는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그러면서 보시면 주식은 상승을 했고요. 국채 금리는 조금 올랐는데 일단 7년 입찰이 부진하면서 1.6%대 마감을 했습니다. 달러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유로존의 재확산 우려가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좀 심각해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상대적으로 달러는 강세를 나타냈고 달러 강세 속에서 금값은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유가 하락세가 가장 주목이 되는데요. 많이 떠오른데요. 수에즈 운하의 컨테이너선 좌초되면서 유가가 급등했다가 다들 이거는 금방 해결될 문제다라고 하면서 유가가 다시 발락을 했습니다. 구리값은 전반적인 코로나 재확산 우려 때문에 일단 좀 부진했고요. 주간으로는 나스닥이 좀 빠졌습니다. 2%가량 빠졌는데 증세 우려 이런 것들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달러 지수는 강세를 보였고 유가와 구리값 전반적으로 좀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좀 시장에 반영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그동안에는 그냥 이제 좀 재확산돼도 시장이 반응 안 하려니 했는데 조금 심리가 취약해져 있기 때문인지 어쨌든 시장에 반응을 했고요. 섹터별로 보시면 어제 보통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주간으로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혼조세인데 금융주가 빠졌습니다. SLR 규제 완화가 일단은 규제 완화했던 거를 그냥 다시 만료가 되면서 은행들이 증자를 해야 되거나 또는 영업활동에 조금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금융주가 하락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식별로 보시면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전통 미국 기업들, 지이나 보잉 이런 쪽 경기 민감한 그런 기업들이 좀 상승을 했고요. 테슬라는 어제 좀 올랐고 다른 기술주들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혼조세를 나타냈고요. 주간으로 보시면 일단은 아무래도 좀 재확산 우려 때문에 경기 민감주들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요. 특히 페이스북이 사실 그동안에 다른 기술주가 빠질 때 선방을 했었거든요. 어제 좀 많이 빠졌는데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 페이스북 CEO랑 구글 CEO랑 모아놓고 그동안에 SNS 기업들에게 이게 통신 품위법 230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3자가 SNS에 글을 올렸을 때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게 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 의회에서 이게 문제 있는 건 아니냐 이렇게 제기를 했더니 페이스북 CEO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좀 절충한 그러니까 뭔가 좀 이 품위 제한을 두는 제약을 두는 그런 것들을 제한을 하면서 어떤 페이스북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보시면 사실은 여기 차트에는 없는데 바이두가 14.4% 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는 밤에 부르더만 텐센트도 와봐 밤에 들어와봐. 그런데 여기는 또 낮에 들어와봐. 그러니까 이게 미국, 중국 할 거 없이 이게 빅테크라고 하는 플랫폼 기업들 있잖아요. 밤낮에 두드려먹을 수 있어요. 밤낮에 두드려먹을 수 있어요. 분위기 안 좋은 거지. 네, 맞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그렇고. 들어와봐. 어딜 자꾸 들어오라고 그래요. 중국에서도 지금 안 그래도 안 좋은데 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미국 회사 문책법이 발효가 됐습니다. 회사 문책법? 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12월에 서명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미국에 상장돼 있는 외국 기업들이 회계 기준을 넘지 못하면 상장 폐지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제 발효를 했습니다. 거의 중국 기업들을 타겟을 한 것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미국 회계 기준에 통과하지 못하는 외국 기업들? 네, 사실 거의 중국계를 지목을 한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상장 폐지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회계 기준이라는 게 통상 갭이라고 하잖아요. US 갭이 있고 회계 기준이 나라마다 조금 다르거든요. 거기에 미국 회계 기준에 맞추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에는 중국에서는 좀 거부를 해왔었거든요, 중국 기업들은. 그런데 이제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나이키 같은 경우는 어제 3.4% 하락을 했습니다. 주요 주식들 몇 개 지금 나오긴 했습니다만 한번 쭉 살펴보죠. 네, 주식, 테슬라는 어제 좀 꽤 빠졌고요. G, 아니 주간으로 테슬라는 빠졌고 G, 보잉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다음 이야기 넘어가려고. 아, 그러려고요? 네,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은 외환시장 동향을 보시면 달러 지수가 1% 이상 상승을 하면서 일단 기술적으로 200일 입평선 이런 주요 저항선들을 뚫고 올라가는 양상입니다. 확실히 달러 지수 올라가니까 나머지가 다 떨어지는구나. 네, 특히 터키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고요. 아, 터키. 네, 특히 유럽에서 유럽 재확산하고 재봉쇄 이슈가 계속, 봉쇄 연장 이런 이슈가 있어서 유로가 많이 빠졌고요. 그다음에 위아나 같은 경우도 그동안 좀 잘 버텼었는데 미중 긴장 이슈 때문에 위아나도 큰 폭의 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위험 선호도를 반영하는 호주 달러도 2% 넘게 하락을 했고요. 당연히 신흥 통화들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데 터키, 리라가 10% 가까이 빠졌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터키가 기준금리를 19%까지 올렸다, 강세를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터키 중앙은행 총재가 작년 11월에 취임을 했거든요. 네, 이번에 경질 됐죠. 네, 어쨌든 야심차게 금리를 올리다가 경질이 되면서 그 여파가 계속 가고 있습니다. 터키, 리라 약세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리 올리면 원래 그 나라 통화가 강해져야 되는데 이게 아사리판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지, 투자자들이. 중앙은행 총재 몇 달 만에 경질을 시키고 이러니까. 금리 올리던 중앙은행 총재를 경질을 시키고 조금 금리 인상에 부정적인 후임 인사가 왔거든요. 그래서 기대할 수 없겠다, 정신 못 차렸구나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토키, 리라와 가치가 막 떨어지면서 방송 가끔씩 하는 알파고라고 있거든요. 알파고? 네, 토키에서 온 친구 있어요. 아, 매블 쇼에? 네. 토키 아파트 지금 사시라고. 지금 엄청 싸야 돼요. 아니, 근데 그 친구는 좋은 거지. 왜냐하면 지금 원화로 버니까 송금하면 거기 엄청 싸지는 거지. 뭐 그렇겠죠. 거기는 돈이 이제 많이 커지겠죠. 아파트? 그분이 사실. 아니,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형님 지금 빨리 아파트 사세요. 이러면서 난리대요. 어디에, 이스탄불? 이스탄불도 싸고 그다음에 바닷가 쪽에 있는 휴양지 이쪽에 외국인들 모였는데 이런 데도 지금 좋은 아파트들이 2억이면 뭐 그렇게 좋은 거 산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비싼. 형님 하나 저 하나 사세요. 토키 지금. 이번에 바꾸지 그러면 부천 빌라를 팔아서. 거의 비슷하잖아, 가격이. 아, 맞아요. 거의 비슷한데? 똔똔 치겠는데? 제가 안 그래도 그럴까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도 문제인 게 얘도 지금 터키에서 쫓기는 몸이라. 왜? 터키 정부에 좀 비판적인 얘기했다가 그래서 지금 못 들어가요. 마땅히 이렇게 뭔가 통할 길이 별로 없어. 여튼 터키 리라와 관련해서. 내나라에서 삽시다. 오늘 터키까지 가서. 에이, 우리나라에서 살 수 있는 돈이 안 되니까. 자, 원자재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네, 원자재 시장은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재확산 그다음에 좀 수요가 그 정도는 아니겠구나라는 그런 우려를 반영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WTI는 굉장한 변동성이 있긴 했지만 결국 주간으로 하락 마감을 했고요. 금값 같은 경우는 달러 강세를 보이면서 사실 그러니까 1700 이 원절이 가니까 그래도 이제 너무 좀 저렴해졌으니 적감의 수세가 나오긴 나왔는데 어쨌든 달러 강세에는 이기지 못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설탕 같은 경우도 유가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예, 에탄올 수요 뭐 이런 것들 반영을 해가지고 그런데 설탕도 일단은 하락을 하면서 원자재 시장 전반적으로 소강 내지는 하락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저의 생각을 한번 어떤지 들어봐요. 주십사. 주십사. 오랜만에 들어본 어법입니다. 주십사. 전승지 연구원의 생각입니다. 이건 뭐 다른 어디에도 없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퍼즐을 조합을 해서 미국이 원하는 게 이 그림인가 약간 생각을 했고요. 일단은 사실 1.9조 달러도 다 통과될 거라고 어느 누구도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아이비들도 1.6 하면 많이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저렇게 짜맞춰가지고 1.9조를 통과시키더라고요. 게다가 이번 주에 나온 얘기는 3조 달러 부양책이기까지 딱 나오면서 좀 과한 거 아니냐, 과열,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 미국 학계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이든 행정부가 생각하는 건 뭔가 느낌에는 과열을 유도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기본 전제는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아젠다는 경제가 아니라 미국의 통합이다. 통합. 사실 취임식에서도 통합에 영혼을 걸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통합이라고 하면 정치사회적으로는 양당 간의 통합 또는 인종, 성별 간의 지역 통합이 있는데 경제적으로 통합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 두 가지로 첫 번째로는 소득 불균형 이슈고요. 두 번째로는 실물과 자산 가격의 괴리 두 가지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미국의 상위 1% 소득 비중이 거의 대공황 당시 수준으로 내려왔고 그다음에 노동 인구 대비 노조 비율도 너무 지금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상위 1% 소득 비중이 높아진 거죠? 네, 맞습니다. 부자들이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물과 자산 가격의 괴리도 일단 2000년대 이후 계속 벌어져 왔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더 이번 코로나 이후로 두 번째 차트 보니까 좀 겁나긴 하네. 네, 너무 좀 벌어졌네.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악어가 입을 쫙 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사실은 임계점에 다다랐고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소득 불균형 해소에 대한 요구가 계속 있었고 그 주범을 중국으로 지목을 해서 중국에 대한 압박도 있었고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된 것도 이에 대한 요구가 반영이 된 거고 소득 불균형의 주범이 왜 중국이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막 제조업이 막 들어오니까 네, 미국에서 실업이 생기고 네, 실업이 생기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계속 통화 정책을 통해서 금융위기를 극복하다 보니까 실물과 자산 가격의 괴리가 생겼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보니까 돈이 많이 풀리니까 돈은 돈 있는 대로 붙는 거다. 네, 잘하는 데 더 가고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해줄 줄 알았더니 일단은 실패했고 결국은 바이든 행정부의 가장 핵심 와진다는 통합이다. 통합. 내년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거든요.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가 엄청 인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은 워런이나 부티지지나 이런 진보적 인사들의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바이든 대통령 자체는 굉장히 중도적인 인물로 보이지만 그 사람들의 대안이기 때문에 떠밀려서 어쨌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게 대전제고요. 그러면 미국이 과열을 시켜야 돼서 얻는 게 무엇이냐. 일단은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굉장히 경기를 뜨겁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학계에서도 모두 다 과열을 우려해야만 하는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됐고요. 사실은 이 과열을 진정시킬 수 있는 방법은 통화 정책으로는 금리를 빨리 올리는 거 두 번째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재정 정책인데 지출을 조금 줄이거나 또는 많이 걷거나 증세네요. 사실은 연초에 증세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모든 아이비들이 지금 코로나 해결을 해야 되는데 증세 어떡하냐. 절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옐런 의장이 나올 때마다 증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번 주에 나왔을 때는 인프라 투자 이거 이거 할 건데 이거의 재원은 법인세 걷어서 이거의 재원은 투자 증세 매치를 해서 발표를 했어요. 결국은 이 과열을 좀 우려시키면서 긴축을 빨리 만들 수 있고 조세 저항을 낮게 할 수 있고 좋은 얘기 아닐 수 있지만 그래서 긴축을 빨리 해서 얻을 수 있는 것. 미국이 일단은 실물과 자산 가격의 괴리 축소 이건 뭐 실물이 빠진다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빠진다라기보다는 실물이 좀 더 빨리 올라가면서 괴리를 축소할 수 있기를 희망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국에 대한 견제 사실 미국이 저금리를 오래 유지해 줄수록 중국한테 그동안에 부채 조정해야 했던 것들 굉장히 스무스하게 빨리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거든요. 그게 시간을 조금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게 미국이 얻을 수 있는 거고요. 조세 저항과 증세를 하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소득 불균형에 대한 해결점 어쨌든 증세하는 것 자체로 내년도 중간 선거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다음에 사실은 작년도 말에 엄청난 약 달러를 전망하는 기간들에는 결국은 쌍둥이 적자, 정상 적자에다가 재정 저렇게 쓰는데 어쩔 거냐 그런 우려를 해소시켜줄 수 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너무 예상받게 1.9조 쓰고 한 지 얼마 안 지났는데 3조 달러로 이렇게 끝내는 거는 결국은 과열을 유도함으로써 일부러 과열을 시켜서 거기에 대한 걱정들을 키우고 그러면 빨리 긴축을 더 땡기거나 빨리 긴축을 한다는 건 아니고 예상보다 조금 땡겨온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니면 증세를 좀 더 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고 이렇게 간다는 거죠? 저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항상 같습니다. 우리 전생지 연구원님은. 의심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사실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과열을 진정시키려고 하다가 미국이 자기 발목 잡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왜 저렇게 무리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이런 생각들을 찾았습니다. 빨리 과열할 때 SOC 투자 3조는 제 생각에는 정치인 바이든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인 카드일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미국에 살다 보면 미국의 대도시 주변부로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상상하는 미국 세계 최고의 부국하고는 진짜 거리가 멀어요. 엄청나게 낙후되어 있는데 너무 낡고 오래된 게 많죠. 그렇죠. 그러면 민주든 공화든 내가 그 동네 좋은 도로 깔고 예를 들면 좋은 병원 짓고 다리 흔들거리는 거 다 고쳐주는데 민주고 공화고 우리는 그거 안 할래요 할 정신이 어디가 있어. 안 하다가 중간선거에서 떨어져 버리는데 중간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이 SOC 투자라는 거는 엄청나게 좋은 무기거든요. 물론 이제 SOC가 딱 그런 데 쓰이는 건 아니고 신재생에너지니 인프라 아니면 갑자기 띠띠띠 모뎀으로 하던 인터넷이 초고속 딱 깔렸어. 그거 싫다고 하는 사람은 없겠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3조 달러 툭 던졌는데 공화당도 우리도 받아야 되겠어. 이런 모습이 보이면 주도권을 가져버린다는 거지. 네네네. 괜찮습니까? 진짜 오래 생긴 거. 저도 잠깐 미국에 있을 때 아파트가 70년 된 거예요. 70년. 보통이 그렇지. 깜짝 놀라. 무슨 아파트가 70년 됐는데도 아직도 서있나 이랬는데 재건축 수준이 안 떠 있지. 70년 된 거. 전혀 없어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중간선거에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건 무슨 그림입니까? 공급망 주권. 마지막은 인플레의 이야기랑 이번 주에 사실 약간 이번 주 구도를 보면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줄서기 어디에 줄 설까에 대한 그런 구도가 조금 맞춰지는 건 아닌가 생각이 되면서 파이낸셜 타임즈가 특별 리포트를 미국 신문에서 특별 리포트를 냈는데 갑자기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리포트를 냈더라고요. 새삼스럽게 아시아에 너무 제조업 공급 생산이 다 몰려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뒷부분에서 그 얘기를 먼저 할 거고요. 이제 그 전에 물가에 대한 이야기 일단은 공급망이 뭔가 아시아에 쏠려 있게 되면서 더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는 물가 이야기 갑자기 이제 코로나가 대충 끝나가니까 다 부족하대요. 일단은 컨테이너가 부족하다고 그러면서 컨테이너 운임 비수가 폭등을 하고 물건을 운반한 컨테이너가 없으니까 커피값도 오를 거다. 에어컨값도 오를 거다. 막 다 오른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 여기다가 하필 날씨도 너무 추웠고 유가도 올랐고 그다음에 일본 반도체 공장 화재 났고 또 스웨즈 오나도 참 당황스럽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이슈들이 있는 상황이다. 사실은 위기 이후에는 항상 인플레 우려가 있거든요. 차트 왼쪽 차트 보시면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이때도 지금처럼 막 물가가 오를 거다라는 인플레 우려가 있었어요. 당연히 이제 위기를 겪으면서 생산 안 하고 사람들 이제 좀 잘리고 그러면서 이제 공장은 안 돌아가게 돼 있는 와중에 갑자기 수요가 급증하니까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기저효과도 있고 그런데 사실 지금이 지금이 이게 사실은 이런 상황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냥 마찰적인 인플레 압력이 있는 시기일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 미국 학계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 파우르 장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다려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미국 학계에서는 이 엄청난 재정이 물가를 일단은 이 위기가 끝나도 계속 위로 올려놓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감이 있긴 한데 사실은 뭐 사실 대부분은 그냥 마찰적이고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가 올라 봐야 잠깐이다? 네. 잠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이 재정을 쓰면서 물가에 대한 고민 인플레에 대한 고민은 어쨌든 다 확인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올랐다가 진정이 될 때까지 조금 논란은 계속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전 승지 수석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가가 계속 괴롭힐 것 같아요? 올해 증시를? 올해 금융시장을? 하반기가 돼봐야 알 것 같아요. 5월까지 6월까지 오를 거는 당연한 거고 하반기에 근데 뭐 인플레 우려가 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저는 엄청 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냥 좀 마찰적인 물론 이제 뭐 지금 얘기하는 게 저축을 너무 안 하고 쌓아놔가지고 그게 폭발적으로 막 이연 소비 뭐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인플레가 좀 나타날 수 있을 거라는 우려감도 있긴 한데 사실 구조적으로 물가가 오른다는 것이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지금 고령화라든가 온라인 쇼핑이라든가 그렇죠. 그동안 구조적으로 만들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큰 추세니까 네. 일시적으로 기저효과를 포함해서 이렇게 지표로 나타날 수 있지만 갑자기 뭐 사람들이 태도를 바꿔서 공포심을 느낄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렇다는 생각이고요. 어쨌든 이제 뭔가 다 부족한 이 상황 공급망이 뭔가 훼손되고 사실 컨테이너도 80%를 중국에서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차트 보시면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넣은 차트인데 반도체 제조를 어디서 많이 하고 있느냐 당연히 중국, 대만, 한국, 일본 이 동네에서 다 만드네 미국이 불안할 수밖에 없겠네 아시아에서 다 만드는 것은 다 공장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던 사실인데 왜 이번 주에 파이낸셜타임즈에서 이 특별 보고서를 냈느냐 이번 주에 EU가 아시겠지만 서방 국가들이 중국한테 제재를 가했잖아요 위구르족 인권탄압 관련해서 사실 작년 말에 투자협정이 통과됐거든요 EU하고 작년 말에 제가 와서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EU하고 중국과의 FTA 같은 협력협정이 바이든 취임식 전에 급하게 해버렸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에 아직 비준을 받아야 되거든요 EU 나라들이 비준을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나라들이 찬성 못하겠다는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유럽은 미국으로 줄을 서는 건가 물론 중국하고 경제 관계도 있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첫 번째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바이든 대통령이 2월 24일에 공급망을 조사해라 반도체, 히토류, 의약품, 배터리 4개 분야에 대해서 공급망을 100일간 조사하고 100일간 조사한 다음에 다음 대책을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주목이 되고 사실은 이렇게 미국하고 유럽에서 만들면 비용이 비싸질 거거든요 결국은 이것도 향후에 한참 뒤에 물가를 끌어올릴 건데 그건 사실 한참 뒤에 이야기이고 사실 공장 짓고 물건 만든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되거든요 이게 올해 당장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은 우리 계속 고민해봐야 될 문제고 2월 24일에 바이든이 지시한 100일 동안 공급망에 대해서 조사를 해라 지시하는 것에 대한 결과가 6월 초쯤 나올 건데 그 뉴스도 한번 보지도 확실히 바이든이 들어오니까 유럽과 미국은 좀 친해지네요 트럼프 때는 시진핑도 싫지만 트럼프는 더 싫어 이런 거예요 특히 메르켈, 마크롱 이런 사람들이 그때 국제회의 하면 거기 D20인가 하면 사진 옆에 안 쓰려고 옆으로 쭉쭉 가고 그러잖아 그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바이든이 오늘 우리 금요일 삼성선문의 전승기 연구원과 함께 했고요 또 다음 주 금요일에 뵈야 되겠네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시고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한병화 위원과 함께 K배터리 위기 한번 점검해보겠습니다 격정토록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항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